안녕하세요 분당 보은철학원장 보은도사입니다. 요즘 개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이 개명을 할 때에 혹은 신생아 이름을 작명을 할 때에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호사 유피오 인사 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지요. 요즘처럼 다변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아야 좋은 이름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름이 우리의 운명의 후천운으로 얼마나 기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듯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놀림감으로 학창시절에 남모르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유로 많을 겁니다. 그들은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생활 속에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호명되어지는 이름.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심사숙고의 작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오늘날만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신생아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한 마을에 수명씩 사람이 죽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의 천안 이름을 지으면은 명이 천하여 전염병도 피해가고 위험한 상황에서 쉽게 피할 수 있다고 하여서 이름을 개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상을 가리는 집안은 매우 중요시 이름을 여겼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며 또 부르는 어간과 느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개명이 되면, 한 번 작명이 되면 평생 동안 그 이름으로 불려야 되죠. 이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이름을 누가 함부로 작명을 하며 누가 함부로 생각 없이 개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문난 찬치상에 먹을 것이 없다고 열심히 강고를 내어서 최고라고 주장을 하는 일부의 작명업소들의 상술에 적잖은 사람들은 최고의 좋은 이름을 작명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고 상술에 유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름 유명한 곳에서 작명을 해왔다는 이름이라는데 성명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흔히 다 아는 기본적 성명학적 요건마저도 모른 채 속빈강정처럼 내용이었고 선천훈인 사주와의 보안력을 무시한 이름들은 이렇게 작명이 되었던 이름들을 저는 많이 접했습니다. 올바르게 분석을 하지 못한 채 작명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름이 또 나쁘다라고 개명을 강요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후천훈이야 어찌 되든지 간에 사주야 어떤 사주이든지 간에 관심이었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알 바 없는 까닭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적당히 작명해주는 곳 아니면 2, 30분 만에 뚝딱뚝딱 이렇게 작명을 해주는 곳 이런 곳에 소중한 여러분들의 작명을 막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작명을 해야 할 것인지를 꼼꼼히 묻고 따져서 신세가 작명이든 개명을 위한 작명이든 심사숙고히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의 운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운명은 사람의 기본 골격인 선천훈인 사주에 해당한다라면 후천훈인 성명은 그 골격 위에 품이 있고 세련되게 하는 의복과 같습니다. 오치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의 멋진 코디로 세련된 옷을 입으면 한층 더 돋보이고 그 사람에게 잘 맞는 이름이라면 한층 더 품격과 품위를 높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주란 선천훈의 골격 위에 후천훈인 품이 있고 세련된 이름을 잘 작명을 해서 조화를 이루게 만난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운의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작명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특성과 사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름이 운명에 차지하는 부분은 무려 20%에서 3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작명이 되면 평생 동안 자신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작명할 게 아니라 심사숙고의 결정을 하여서 작명소를 찾아야만이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름의 소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았고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좀 더 성의 있고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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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